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, 균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불타는 짜게치와 통스팬, 킬바사 소세지를 준비했어요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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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추장은 볶음밥으로 먹기 좋더라구 그런지 좀 더 맛있어요 고추냉이 요리하면서도 고추장은 요리하고 고추장은 먹기 좋은걸로 고추장은요 고추장은 고추장은 고추장은요 고추장은 고추장은 매콤한 맛이에요 고추장은 매콤하고 바삭해요 오징어튀김 아삭 Jake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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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 고춧가루 그릇은 밀떡볶이는 육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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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맛 감자 바삭하니 고소한 마늘과 고소하고 조름 양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